21과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대화 1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한국건설 아딧이라고 합니다. 사장님하고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제가 전화해 볼게요. 곧 오실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대화 2 모니카 씨, 어서 와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이 참 좋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금방 찾았어요.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뭘 이런 걸 준비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상 차리는 것을 좀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다 됐어요.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어떻게 오셨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2번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2번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3번 민수 씨, 투안 씨 집들이에 갈 거예요? 3번 다시 들으십시오. 푸안 씨 집들이에 갈 거예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네, 2시에 약속을 했어요.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네, 2시에 약속을 했어요.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2세가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이를 했을 때 5분 동안 12시 20시 8분 아니다. 20시 22시 11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